원인어 밀리언!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쁘시네요! 우아하게 가르쳐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트와이스와 함께 렛츠 댄스! 우선하게 한 번! 레슨 원! 하트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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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이스를 크게 외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우아하게 첫 파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나연을 깨질까? 매일 가만 안 들고! 트와이스! 오리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트와이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미나입니다! 트와이스! 안녕하세요, 손아입니다! 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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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조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개 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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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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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이스 창cre 트론 트와이스! 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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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cre 첫 번째 안무는요. 숫자를 세듯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앉으면서 올려줘요. 그리고 한 번 탐! 아잉! 아잉 이렇게 쳐.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몸을 따라서 손을 내려주는 거예요. 라인 타듯이. 오 좋다. 그다음에 기다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른손, 왼손 조금 다운. 이때 표정은 살짝 예쁜 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쁜 척. 오 이쁜 척. 오른손, 왼손, 하트 만들어서 뿅 발사를 해줍니다. 뿅 이렇게. 저희 함께 음악에 맞춰서 해볼까요? 둘, 셋, 넷. 엄마가 뱃돌아. 헤엄사. 하트, 하트, 하트. 뿅. 워우. 워우. 레슨 투. 우아 추. 우아 추. 오 추. 사탕을 꺼내다, 개가 깨어나면 춤선생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아 너무 웃겼어 아 내 심장 왜 멈춰 미안해 미안해 아 잘하네 그니까 대박 안녕하십니까 나 안 될 거 같아 아 무서워 왜 시켜볼게 안 될게 쏘리 다 줄까 미 저희는 우바 춤의 춤선생 정연 모모입니다 첫 번째 단작은요 왼발을 앞에 짚고 엉덩이를 이렇게 하면서 오른손부터 위로 이렇게 하는데 눈 짱 눈 짱 눈 짱 맞아요 똑같이 왼발 앞으로 머리 어깨 얼굴 셋째 네 이때는 앞다리를 아름답게 아름답게 보여줘야 돼요 아름답게 실룩실룩 두 번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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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우 후 내려와서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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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원투 원투 둘 셋 넷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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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슨 스위트 마린님 뭘로 춤 무작위로 노래가 플레이 되면 달려 나와 춤을 추어 주세요 춤 춤 춤 나 이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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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아 여기 내가 우아 완전 듀엄이네 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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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지금! 너무 잘한다! 진짜 너무 잘한다! 진짜 잘한다! 영화 숲에 왔어! 와아! 심하구나. 아, 이렇게 그렸는데?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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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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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굿바이, baby, 굿바이 또 싶네 오우! 오, 사장님! 마이 고! 마이 고! 아 나연이 잘 왔다! 나연이 멋있어 저희는 마릴린 멀로 춘 선생 나연 수위입니다 첫째는 옆으로 서서 잘 가 잘 가 빠이 해주시고 다음은 여기서 가볍게 점핑 하시고요 손을 떨면서요. 염지같게! 약간 고개를 이렇게 띠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리리 멀러처럼 이렇게 치마 가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다섯 포트요. 시작! 마지막으로 렛츠 댄스에서만 트와이스에게 확 끌리실 수 있도록 우아하게 끌리게 버전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하나 더! 저희의 렛츠 댄스를 보시고 우아하게 커버 댄스 콘테스트에 참여해주세요. 네, 자세한 소식은 원더케이 SNS에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트와이스의 렛츠 댄스였습니다. 우아하게!